첫째 주 생방송 SBS 인기가요. 1위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? 결과 보여주세요. 네 인기가요 스타트 음원 점수까지 합산한 이번 주 1위는 블랙핑크 마지막 촬영 자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. 언니가 너무 무서웠어. 저희 항상 챙겨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양혜석 회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. 이렇게 좋은 곡 항상 써주시는 우리 가태디 오빠 너무 감사합니다. 그리고 항상 뒤에서 노력해주시는 헤메스 스태프분들과 매니저 언니 오빠들 그리고 ANR팀 다 너무 감사드리고 멤버들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블링크 너무 감사합니다. 부모님 사랑해요. 다시 한번 정말 축하드리고요. 로운씨 오늘 스페셜 MC를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어요? 안녕 감사합니다. 축하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축하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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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해요.